베이지 카우스 안녕하세요 베이지 카우스의 새로운 모델 김현중입니다 앞으로 베이지 카우스와 함께 멋진 회상이고 좋은 모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모델 아 저는 무조건 크고 긴거리에요 3XL 후드티를 즐겨 입구요 악세사리로는 해골을 되게 좋아해요 김현종에게 데님이란 자유로운 편안한 어느 옷에나 데님을 바쳐 입어도 어울리고 빨아도 빨아도 잘 찢어지지 않는 내구성 좋습니다 베이직컷을 촬영하면서 봄 여름에 트렌드를 알게 되고 먼저 알았을 때 좋구요 제가 이제 대학생이에요 학교에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옷인 것 같아서 학교 갈 때 꼭 입겠습니다